어 안녕하세요 오셨다 드디어 아 진짜? 노캠 노마이크 빠캠? 좋습니다 원래 그래야 재밌죠 아 그래요? 고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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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여러분 그 지금 연휴가 이제 시작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내일이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이잖아 오늘 그러니까 오늘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이잖아 그러면은 금요일은 그냥 뭐예요 그냥? 금요일은 그냥 뭐 샌드위치인가? 휴일이? 제가 뭐 출근 안하니까 이게 지금 연휴가 엄청 길다는데 뭔지 모르겠어 아 근로자의 날 그러면은 그 다음 이제 월요일이 5월 5일이고 5월 5일까지가 그냥 연휴인가요? 5월 6일은 뭐 없는거죠 5월 6일은 뭐 없는거죠 화요일부터 화요일이 5월 6일인데 그때는 뭐 없죠 아 화요일까지 쉬는거야? 어? 어허 아 화요일이 5월 5일인가? 오케이 가겠습니다 휴일이 5일인지 12월 5일 1988 연왕끝 연왕끝 어 대박 어 안녕하세요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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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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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등캠 못했다 아 오케이 역시 패딩이야 리로이 스미트 그죠? 메딕이 필요해님 18개월 연속 구독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메딕님 아쿠마는 솔직히 이제 옛날같은 그런 사기 느낌은 좀 안나 그리고 밑강발이 데미지 약해지니까 솔직히 좀 안앉아도 되겠더라 해보니까 오케이 제트킥 패딩하면은 콘보전 오씨 빙신무비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무릎님도 연세가 느껴지는게 이제 한달 한달 시간 가는게 안타까운걸 방제로 표현하셨네요 킬 빙신무비님 와 감사합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형 아 13 오케이 아 오케이 아 아 아 아 아 2. 3. 4. 5. 5. 5. 5. 5. 5. 5. 아 나는 좋은 것 같아요 리로이가 일단 홀드를 못써 홀드를 홀드하는 순간 내가 그거 때리면 되거든 무릎님 오늘 정수리에선 무슨 향기 나나요? 아 이제 아주 개그치려고 하네 또 감사합니다 답.. 답변하면 안돼 이시아이에로피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이실놈님 5월 도 힘내십시오 알겠습니다 파이팅 해보겠습니다 어우 파킹이 잘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리로이 파고 있잖아 아하하하 왜왜왜? 왜 파쿨롱 안하시고 저 킹이랑도 맨날 했는데 퓨마랑 맨날 했어요 아 안되지 아 화면 또 너무 막퇴인 같네 로하이 뭐야 아씨 로하이 로하이 아씨 띄워야 돼 뭐야 바보 아 멍청 다 뒤잡아 놓고 못 뛰었네 아씨 다 뒤잡아 놓고 못 뛰었네 아 대박 아 대박 아 대박 아 대박 아 대박 아 대박 K.O. 마지막 round fight okay K.O. KING OF IRON FIST TOURNAMENT 7 리로이 스미트 오케이 만들 달라고? 오케이 BOP BOP 뭐죠? KING OF IRON FIST TOURNAMENT 아 안맞네 어 뭐야 장림 KING 아 대박 시끔 KING OF IRON FIST TOURNAMENT 아 그냥 레알 할걸 바보 아 아 아 아 아 아 5 5 아 아 아 아 나가시면 어떡합니까 나도 10선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 보자 황쿰나무는 나쁘신다고 하시더니만